인기그룹 신화가 8집 음반으로 팬들과 만납니다. 신화는 오는 11일 8집 음반 State of the Art를 발매하는데요. State of the Art는 최정상급을 뜻하는 말로 이번 8집 음반을 위해 앨범의 모든 부분에 참여해 보여준 신화 멤버들의 노력과 열정을 뜻합니다. 한편 신화는 오는 13일과 14일 이틀간 서울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신화 2006 아시아투어인 서울 콘서트를 개최하며 이 콘서트를 시작으로 신화는 본격적으로 8집 활동에 들어갈 계획입니다.